안녕하세요. 저 크리스이예요. 오늘은 작품의 이야기는 읽어드릴건데요. 제목은 1장 정도 읽어드릴께요. 제목은 The Dreamer이라는 이야기에요. 읽어드릴께요. Joseph had 12 sons, but he loved his son Joseph the most. He gave Joseph a special brightly colored coat. Joseph's brothers were jealous of him. They hated him. 제 입국한테는 12인들이 있었어요. 그중에는 Joseph이 제일 좋아했어요. Joseph에게 아주 좋은 옷을 입겨주었어요. 형들은 Joseph이 너무 좋았어요. 복숭아도 못하고. 제 입국에 너무 많으니, 하나가 더 많았으면 좋았어요. 제 입국에 너무 좋았어요. 제 입국에 너무 좋았어요. 제 입국에 너무 좋았어요. 제 입국에 너무 좋았어요. mine. Joseph's brothers hated him even more. 내 삶은 아파라! 내 삶은 아파라! cze시가 나의 정보들인 바람이 남겨왔다, 뭐였어요?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 어... 연습이 또 다른 꿈이 있었어요. 그 꿈은... 뭐지? 어... 다대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어요. 저녁의 동생이 잘 안 좋았어요. 저녁의 동생이 잘 안 좋았어요. 저녁의 동생이 잘 안 좋았어요. 뭐지? 저녁의 동생이었어요. 어... 양떼리 치고 있을 때, 요즘 요셉이 오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, 어... 죽이려고 했어요. 근데 어떤... Shame, 요새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율벤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죽이는 건 좀 그렇고 하자고 했어요. 목물에 전쟁을 했어요. Ishmael-like traders came by on their way to Egypt. Let's sell Joseph as a slave to the Ishmaelites, suggested Judah. So the brothers sold Joseph for 20 pieces of silver. 오, 뭐지? 요셉을 이집트로 팔자고 했어요. 그래가지고 팔았어요. 아니죠. 요셉이 죽었다고 했어요. 에 Gor dele 부Kn save. 모 titt Youth Council rhyme. 에이집트는 Youshimale orang 어머니 사마 입喔! 이집트는 была 이집트에 이집트 오후가 유지적인 영향으로 이쪽으로 지кив효기를 하는maz이 돼. 이집트와 이집트 오후가 유지하는 둘 떠'T infinite가달. 이집트는 유지하는 호한 Marie weighted føau지는 않냐 clos Kle Schm aviation. 요셉을 하나님이 옆에 써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요셉을 하나님께 주셨으면 좋겠어요? 맞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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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걸로는 이걸로는 사우드폰 흠 간다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